바다 보세요 보인턴 일하고 있나요? 네 일 재밌어요? 네 유치원 가는 게 좋아요? 회사 가는 게 좋아요? 회사 아빠 일하는 거 멋있나요? 끊어요 끊어요 아빠 일하는 거 멋있냐고? 끊어요 끊어요 이거 조윤아 사원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조윤아 조윤아 조나 씨 조나 씨 조나 씨 조윤아 조윤아 고마워요 공사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거 줬어 이거 이거 뭔데? 오, 곰젤리야? 응. 회사는 좋은 곳이군요. 그치, 회사는 좋은 곳이지. 승재가 곰젤리도 받고 얼마나 좋아, 그치? 오...